안녕하세요. 필라테스 강사 유혜리입니다. 오늘은 리포머를 이용해서 예쁜 어깨라인을 위한 상체 시퀀스를 준비했습니다. 양손을 크로스로 잡아주셔서 몸통을 바닥쪽으로 회전시켜주실거에요. 아래쪽에 있는 팔에 어깨가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몸통을 돌려주면 똑같이 캐리지를 밀어서 몸통 흉추 회전을 시켜주실거에요. 뒤에 있는 등근육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과 등이 회전되는 느낌 두가지를 사용을 해주시면서 마시고 내쉬는 숨을 밀어냈다가 마시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실거에요. 같은 방향으로 다섯번씩 진행하겠습니다.